글로벌 넘버원 M.A.V 팬 여러분 둘 셋 스탠바이 큐! 안녕하세요. 구구단입니다. 저희 구구단이 드디어 M.A.V. 믿앤그리스에 출연하게 되었습니다. 그동안 수많은 아티스트들의 사랑을 받아온 믿앤그리스에 저희가 출연을 한다고 하니까 너무 설레는데요. 여러분 구구단의 색다른 매력을 확인하실 수 있는 저로의 찬스니까요. 절대 놓치지 마세요. 여러분 본방산수 해주실거다. 네. 구구단편 믿앤그리는요. M.A.V보다 미에서 만날 수 있으니깐요. 많이 찾아와주세요. 그럼 믿앤그리스에서 만나요. 그럼 지금까지 구구단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